이 멋진 장면 감상했으면 이제 또 또 모기와의 사투를 하러 갑니다 자 약간 하산을 하면서 또 곤충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안 저 어째나 오늘은 등어가 아니구요 걸어다니면서 재집하는 체집 야간 체집 2분 시작 합니다 아 이것은 바로 다이안입니다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발로 나무를 툭 차니깐 떨어지나는 사슴벌레나 장수풍뒤나 떨어지고 짝짓기 하던 노린재가 한마리 떨어졌군요 미안해 방해해서 열심히 종족번식 하렴 나는 간다 이런게 사네 멋있는데 바퀴벌레 만천히 좋아하는 바퀴벌레 이거 송충되면 엄청 끌거 같은데 한마리 잡아가야겠다 표본으로 쓰게 멋있네만의 커다란 대왕 바퀴벌레 와 멋있다 시카 와 화났어 물 붙여서 화났어 와 시카 수컷입니다 으하 아이고 야야야야 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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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 으아 멋있다 수컷 가이더가 야 여기는 완전히 시카 판이군요 시카만 잔뜩 있습니다 와 크다 시카가 좀 큰거야 저 정도는 큰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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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마리 봅니다 아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네 사이즈는 귀엽다 정말 예 예쁘다 예쁘다 끝 이곳에는 이런 로치가 많이 사는군요 음 그렇구나 다른 종이야 뭐야 아이고 멋있다 아 아 아 아 예 여기서 만나니 반갑다 우리나라 장수하고 똑같이 생긴 장수 풍뎅이 나완산 예 오 빅사이 우와 레드 기어 와 뭐 싶다 그치 니가 왕이지 야 야 5 5 화났어 화났어 으 으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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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굿 장수 풍뎅이 아 진짜 이거는 수만마리가 있습니다 수만마리가 아 데려가고 싶다 우리나라에 가면 좋은 체험거리 인데 진짜 수만마리가 있습니다 와 정말 많다 정말 많아 아 크기도 큽니다 이야 멋있다 색깔도 예쁘고 굿 어 빅사이즈 ramp 자이커 빅사이즈 맺성질 Yeah and small size 와 멋있다 장수 풍뎅이 와이야 역시 장수 풍뎅이가 최고지 제가 이것은 바로 다이완의 장수 풍뎅이 대형 소용 으아하 으야 오 저기 또 한 마리 있습니다. 내려오다가 또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거라는데 어허 재미있군요. 또 한 마리 발견 또 있네.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구나. 얘들은 항상 딱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그런 모쩨스키가 꽤 많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재미있습니다. 크다. 오케이. 달팽이? 달팽이가 아닙니다. 지금 찍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놈입니다. 모쩨스키가 스몰 사이즈가 여기 딱 숨어 있었군요. 아하 오늘 모쩨스키가 보통 오면 한두 마리밖에 못 잡는다는데 오늘 정말 많이 나온 날입니다. 와 굿! 내려오다가 그냥 길에 앉아있는 시카 발견. 개체수가 많다는 소리네 시카도. 와 멋있다. 굿굿굿굿. 이렇게 길을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재미있게 대만 방식의 곤충 채집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데 낙정벌리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어 여기 별로 없고 낙정벌리는 또 다른 데 가야 돼. 이래서 용감하게 한번 또 가기로 했습니다. 낙정벌리 있는 곳으로. 자 이제 사슴벌리하고 단수풍뎅이 채집 이 산 재미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이? 왜? 동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